안녕하세요 세종식물학입니다. 저희가 4만명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협찬이 들어와서 이 협찬 들어온 물품을 구독자님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한 100개 이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. 포트입니다. 포트. 화분이라고 해야 되죠? 이렇게 접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화분이에요. 이렇게 구멍이 뚫린 화분이고요. 사이즈가 두 가지로 들어왔는데 협찬이니까 홍보도 좀 해드려야죠. 뭔가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GS 코리아에서 만든 화분이고요.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배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. 어떤 식물들한테 좋으냐면 물은 좋아하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그런 식물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. 자격을 화분에서 키운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심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나가는 그날 자격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주문과 함께 다 넣어드릴 겁니다. 저희 수량은 100여 개인데 100여 분한테 하나씩 다 넣어드릴 거예요. 영상이 나가고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벤트로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합니다. 돈을 받고 저희는 홍보해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다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이 나가는 날 저희 자격, 목단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넣어드리겠습니다. 구독을 꼭 해주셔야 돼요. 구독해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종식물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목단이나 자격을 구입해주시면 선착순 100분에게 루트 플러스 포트를 함께 보내드립니다. 세종식물원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